저랑 같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개사. 영어에서 전치사에 해당하는 건데요. 영어는 앞에 놓인다라고 해서 전치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어는요. 이 개가 무슨 글자죠? 여러분들 그렇죠. 낄개자입니다. 사이에 껴들어간다라고 해서 개사라고 해요. 왜 개사라고 부를까? 중국어가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앞에 놓인다는 측면보다는 앞뒤 단어에 사이에 껴들어간다라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개사라고 합니다. 저도 개사라고 앞으로 강의에서 통일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개사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개사는 반드시 명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개사는 명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그걸 어법에선 개사구라고 부릅니다. 구라는 건 우리가 단어하고요. 뭐가 만났을 때 단어가 만나는데 문장이 되지 않는 걸 말하죠. 자, 개사구입니다. 어쨌든 개사라는 건 누구랑 같이 사용한다? 반드시 명사와 함께 사용한다. 아시겠죠? 그럼 이 개사가 명사와 함께 사용된 개사구, 어디 자리에 여러분들 올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개사구는요. 수로 앞에, 수로 앞이 부서 자리예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때입니다. 수로 앞을 누구라고 부른다? 부서라고 부른다. 내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이해 안 가요. 수로 앞에, 이 앞에 자리에 온다라는 거예요. 뭐가? 개사 플러스 명상하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한번 예문만 들어볼까요? 나는 중국에서 공부해.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들요? 나는 중국에서 공부한다. 워, 그 다음 공부한다. 여러분 발음은 뭐였죠? 아, 여러분들 쉐시, 그쵸? 나는 중국에서 공부한다. 그럼 중국에서 라는 걸 쓰기 위해서 여기 앞에다 뭐 쓰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여러분 뭐 쓰는 거예요? 중국을 쓰는 거죠? 그래서 워, 자, 종, 고어, 쉐시 쓸 수 있잖아요. 이때 이 자이 플러스 뒤에 이 중국을 갖다가 뭐라고 쓴다? 개사 플러스 명사라고 합니다. 나는 해커스에서 공부해. 워, 자, 해커스, 쉐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아, 이때 이 개사 플러스 명사는 누구 자리에 온다? 아, 여러분들요? 주어 앞에 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개사는 바로 뭐가 온다? 뒤에 명사랑 함께 같이 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근데 제가 기초에서 배운 거로는 워, 자, 쉐시 되지 않나요? 되죠? 그때 그 자이는 뭐예요? 개사가 아니에요. 뭐다? 점, 짤. 뭐, 뭐하고는 중이다의 의미죠. 그쵸? 제가 설명드리면 개사입니다. 뒤에 명사랑 함께 온다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중국에서 공부한다. 됐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문장 만들어 보실래요? 나, 중국에 살아. 여러분, 살다가 중국어로 뭐죠? 어떤 농사? 쭈. 알고 계시죠? 나, 중국에서 산다. 어떻게 말해요? 똑같이, 워, 자, 종, 고어, 쭈 라고 하지 않죠? 중국에서 산다라고 할 땐 쭈을 어디다 붙이죠? 여러분, 뒤에다 붙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초회에서 다 배웠죠? 워, 쭈, 짤, 종, 고어 쓸 수 있는 거죠. 워, 쭈, 짤, 종, 고어.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다. 왜 위에 있는 문장에서 짜이 다음에 있는 이 명사를 공부하다 앞에 썼는데 여기서는 짜이 다음에 명사를 뒤에다 쓸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죠. 공부하다라는 건 그냥 동작만 의미예요. 그치만, 이 쭈라는 이 동사는요. 살다. 존재의 의미가 좀 동작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짜이가 뒤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세 번째가 합니다. 개사군은요. 누구 자리에 올 수도 있다? 수로 뒤에 올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개사 플러시 명사가 그렇잖아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짜이 중국이 공부하다 앞에 왔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짜이 중국이 어디 왔다? 쪼, 짤, 뒤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개사 플러시 명사가 수로 앞에 오는 경우 일반적이지만 수로 뒤에 올 수도 있다라고 추가합니다. 수로 뒤가 누구 자리죠? 보어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뭐라고 부른다? 부사어라고 부르고요.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라고 있습니다. 수로 뒤에 누구 자리에 온다? 보어 자리에 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았어요. 네 번째 갑니다. 쓰기에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개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사들 우리 쓰기에 아주 자주 자주 등장하죠? 여러분들 일단 제가 이거 지우고 여러분 이어서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기하고 싶다면 화면 앞으로 넘겨가지고 필기하시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러한 개사들은요. 일단 쓰기에 자주 등장하는데 일단 여러분 이게 개사들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뒤에 뭐가 나오겠다?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특히나 앞에는 이 세 개의 어휘들은요. 우리가 특수구문에 많이 나오는 개사들 있죠? 특수구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여러분 이런 글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쓰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시험에 이런 어휘도 많이 여러분 예문통에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어휘가 전부 다 바람보다 개사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런데 제가 이거 개사인 걸 알겠는데 기초가 부족해서 뜻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학습자료에 여러분 이거의 뜻을 다 정리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이런 것들은 독해 또한 자주 등장하는 개사들입니다. 통고 이런 것들. 그 다음 천, 안자옥간쥐, 빙, 여우또이위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자주 등장한다? 독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어휘를 일단 뜻을 공부하기 전에 이것들이 전부 다 누구랑 많이 쓰인다는 거? 아, 명사와 함께 쓰인다는 공통점을 먼저 접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낱글자 하나하나 어휘의 차이점을 공부하셔야지만 종합적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어휘의 유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한글자 하나는 뜻도 중요하지만 자, 이 글자의 전체적인 공통적인 특징은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정리해 드렸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 저랑 같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어휘부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휘 글자가 커지면 소리 들리고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어휘부터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시작, 삐아오다. 중요한 발음이 있죠? 특히나 여러분들 여기서 삐아오다. 이 반 앞에 거 뭘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반삼성 읽어야 했죠? 삐아오다. 삐아오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감정 등을 바로 뭐하다? 표현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어휘 여러분들요, 저랑 같이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표현하다, 나타내다라는 어휘가 또 있거든요. 어휘장에, 단어장에 보면 이 해당 어휘 아래쪽에 유사어라고 나와 있죠? 그것은 제가 중중사전을 통해서, 즉 보충강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랑 교재는 예문을 충실하게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이 문장 딱 보자마자, 삐아오다. 얘가 수러운 거 알아야 됩니다. 얘가 그럼 수러지만 바로 뭐죠? 동사기 때문에 뒤에 뭐랑 호화한다? 샹, 바랑 호화겠죠? 여기서 삐아오다. 얘가 뭐랑 호화한다? 샹, 바랑 호화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삐아오다가 수러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 글자, 이 더자 있죠? 얘는 누구 앞에만 쓴다? 수러 앞에만 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자인언 껑하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지지 더 샹파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장인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중요하구요. 시험엔 여러분도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삐아오다가 동사람 안 했어요. 표현하다. 뭘 표현하다? 자, 믿음을 표현하다. 자, 그 다음에 정서, 기분, 감정 등을 표현하다. 자, 그 다음에 축복을 표현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까지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건 여러분 충분히 우리 시험에서 듣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저랑 같이요. 자, 시작! 전향, 자인은, 공허, 더, 비올, 다, 지, 지, 더, 장, 파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문 계속 복습할 때도 반복해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외우는 것은요. 이 예문을 통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좋았어요. 두 번째 여기 가볼까요? 자, 듣고 따라해보죠. 자, 우리같이요. 칭슈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뜻은 기분, 정서, 감정,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문 살펴볼까요? 자, 이 중요한 예문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서 잉샤, 이게 뜻이 말하보다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으로써 뒤에 이렇게 사람 들어간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잉샤, 예를 수로로 간주하시고요. 앞에 뭐가 있어요? 조동사 있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여러분들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게 뭐가 된다? 수로가 된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해석은요. 영향을 끼치다. 사람의 정서, 기분, 감정에. 어떤 것들이요? TN칩, 날씨하고요. 환징, 그렇죠. 날씨와 환경은 모두 호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의 정서, 기분, 감정에. 아시겠죠? 내용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고요. 특히 징, 시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많이 보셔야 돼요. 우리 HSK 5급의 어디 부분? 그렇죠. 쓰기 1부분은 바로 뭐 하는 거죠? 어순베어라는 거죠? 그럼 이거 제가 이렇게 한번 쪼개내볼까요? TN칩, 뒤에다가 그어에다 쪼개낼 거예요. 그 다음 환징, 이렇게 쪼개낼 겁니다. 또 호의, 쪼개내고요. 잉샹, 이렇게 쪼개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쪼개내면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아, 날씨와 환경이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배열하셔야지 이 지금 사람의 기분을 문장 맨 앞에 쓰면 된다는데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해석해서 푸는 거고 이런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어휘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기분은 앞에 쓸 수 없고요. 날씨와 환경은 모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람의 정서, 기분, 감정 이렇게 배열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만약에 굳이 내가 사람의 기분을 갖다 문장 맨 앞에 쓰고 싶으면 어떠한 동사가 이런 필요해? 이렇게 되긴 동사 있죠. 어떤 거? 쇼개낼, 샤머, 샤머, 잉샹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정서, 기분을 앞에 쓰고 싶다면 자, 사람의 감정, 기분은요. 쇼개낼, 영향을 받는 거죠. 누구의 영향을? 이것들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열할 수는 있겠지만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어렵다면 그냥 예문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던 건 이 어휘가 아니라 아,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지만 나중에 쪼개내서 우리한테 어순 배열하는 문제가 나와도 정답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저랑 같이 그 다음 어휘 살펴볼까요? 이거, 여러분 먼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제가 화면 안에 있다고 해도 소리 안 내시면 안 되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첫 번째 앞글자 한번 소리 내보세요. 자, 시작.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어휘입니다.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어, 선생님. 제가요. 이거 하오라고 알았는데요. 이거 발음이 하오듯 소리 나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오. 하오 뜻이 바로 뭐죠? 야,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할 때 우리가 하오라고 바랍니다. 하오. 너무너무너무너무 뭐하다? 좋아하다. 여러분들 오른쪽에는 글자에 있지. 이게 바로 신기한 걸 말하죠? 신기한 걸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뜻이 바로 뭐다? 호기심을 갖다라고 정리하시고요. 여러분, 이 글자 있죠? 어떤 글자? 하오라고 발음될 때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어휘 표현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오. 이게 나오는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게 잘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다가 어떻게 나오면 하오. 하오. 뜻이 바로 뭐죠? 여러분,요? 아, 뜻이 바로 뭐예요? 공부하기 좋아하다. 배우는 걸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좋아하다. 그 다음 또 우리 시험에 유사하게 나왔던 거, 여기가 어떤 거? 하오. 크어라고 정리하시겠죠? 크어가 바로 뭐예요? 손님입니다. 손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손님 접대, 대접하는 거 좋아하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아시겠죠? 하오. 사성을 읽히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갖다라고 정리하시고요.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문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문장 딱 보니까요. 샤하이즈, 롱이, 쉽게, 뚜이. 여러분, 계사입니다. 계사. 계사는 어디까지 항상 묶는다? 명사까지 묶는다. 명사라고 해서 쪼웨이까지 묶으시면 안 되고요. 더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요. 환진, 얘가 명사거든요. 자, 명사 앞에 꾸며주는 게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계사는 또 명사까지 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요. 쉽게, 뚜이, 뭐에 대해서?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뚜이, 什么, 什么에 대해서. 아이들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 感到好奇. 아, 얘가 바로 뭐다? 好奇, 호기심처럼 쓰이고요. 호기심은 뭐하다? 느끼다 라는 거죠. 쉽게 느끼는 거죠. 추가 설명 갑니다. 好奇는 우리 시험해요. 好奇心, 호기심. 또는요.感到好奇.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발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好, 그렇죠? 好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좋아하다. 우리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好奇 하고 있죠? 맞죠? 공부하는 거 지금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저랑 같이 이어서 어휘 들어보도록 하죠.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感受. 중요한 어휘죠? 感受. 뜻이 두 개네요. 영향을 느끼다, 받다 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느낌 체형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이런 어휘들은요. 반드시 문장을 통해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예문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 첫 번째 문장에서 感受. 여러분, 뭘로 쓰였죠? 그렇습니다. 동사로 쓰였습니다. 보도록 하죠. 나는요, 종 계사입니다. 계사 어디까지 묶는다? 그렇죠. 말까지 묶습니다. 근데 선생님 중은 왜 붙였어요? 종什么什么 종. 종什么 좀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요. 자, 나는요, 그의 말 속에서. 말이 여러분들 화 단독으로 쓸 수 없고요. 뒤에 중자가 붙여야지만 종과 호응할 수 있습니다. 오, 뭐예요? 종, 타더, 화, 종. 나는 그의 말 속에서요. 간 쇼, 따오라. 느낀 거였죠? 간 쇼만 쓸 수 없고 따오랑 자주 붙었습니다. 따오를 여기서 몰를 쓰는 보어로 쓰인 거예요. 보어. 어딘가에 도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느꼈다라는 겁니다. 뭘 느낀 거예요? 그의 진심. 아시겠죠? 그래서 간 쇼, 따오. 하나로 보고요. 그 다음 쩐, 씬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았어요. 여기서는 간 쇼가 뭘로 쓰였다? 봉사로 쓰였다. 두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타, 바. 아, 받자문 배운 거 나왔네요. 바는 어디까지 묶어서? 명사까지 묶어서 을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명사가 뭐예요? 쫙 보니까 더 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을을 붙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는요, 그는 어떤 것을 느낌을, 느낌을, 그렇죠?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요? 이 음악에 대한 느낌을, 씨의 정로, 뭘로 써냈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EPN 원장, 여러분이 해석을 뭘로 하셔야 돼요? 문장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글, 아시겠죠? 글, 한 편의 글로 써냈다라는 거죠. 정은 완성하다는 의미죠. 보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첫 번째 문장에서는 동사로 쓰였고,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뭘로 쓰였다? 명사로 쓰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묶을 수 있었어야 돼요. 그걸 묶을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는 것,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추가 설명 제가 드릴게요. 받자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어디까지 묶는다? 명사까지 묶는데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도 꾸며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게 더가 들어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항상 어디까지 묶어야 된다? 이걸 여기까지 묶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해석을 할 수 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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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